두 번째 언니한테요? 아니 나한테 안 해도 돼 카메라 어디예요? 카메라 어디예요? 귀여워 죄송해서 나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근데 왜 나랑 할 때랑 반응이 다 달라? 핫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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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츄 귀여워 지금 예고로 써도 돼요 핫추 나는 나 안 배웠어? 다행히 놀라웠어 놀라웠어 많이 놀라웠어 나는 언니가 커서 놀라웠어 흰색해보는 중 톡톡톡 띵 컴퓨 Pictures 춤모